충남도가 가뭄으로 8개 시군에 대한 사상 첫 제한급수 조치가 다가옴에 따라 적응훈련에 돌입합니다. 보령시는 1일 3만 1561세제곱미터의 물을 공급받는 중으로 배수지 부위를 낮춰 유출량을 20% 줄였고 고지대 일부 지역에서 용수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물을 대체 공급할 예정입니다. 또 보령댐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서천군과 예산군 등은 유입 벨브 조절 등을 통해 사용량을 20% 감축하고 있습니다. 한편 보령댐은 도내 8개 시군 48만 명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역대 최저인 22.7%의 저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.